안녕하세요 여러분 피터입니다 오랜만에 라이브 방송으로 찾아왔습니다 오늘은 편집 방송을 하려고 하는데요 아! 이야... 여기 뒤쪽에 편집을 도와줄 친구도 왔어요 따란! 흐흐흐 이야... 오케이 그러면 여러분의 채팅을 읽으면서 일 좀 해보겠습니다 어... 지금은 무슨 편집 하시는 거예요? 좀 이따가 알려드릴게요 음... 저번 라이브 브이로그 했을 때 나왔던 친구인가요? 오! 맞아요! 잘 봤어요 음... 하고 오늘은 편집만 할 거예요 오늘은 편집 위주로요 음... 하고 지금 편집하는 거는 새로운 콘텐츠 시도인데요 요즘은 해외에서 K 드라마 인기가 어마어마하잖아요? 그래서 OTT 서비스에 나오지 않는 드라마도 많은데 그 중에 하나를 골라서 약간 리뷰 영상 만들까 싶어요 음... OTT에 없으면 자막도 일일이 써야 되지 않아요? 아... 맞아요... 좋은 포인트 그리고 뒤에 있는 친구 자세히 보여주세요 아... 맞아요 오케이... 자... 그래서... 따따따다... 아... 아...